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, 데드리프트, 풀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벤치프레스는 오늘 170 싱글을 한 다음에 무게를 낮춰서 볼륨을 채웠고 데드리프트는 오늘 200으로 스피드워크를 진행했는데 오늘 약간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풀업은 현재 상체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. 오늘은 호흡 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호흡을 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.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프레스라고 예를 들자면 호흡을 미리 흉합을 채운 다음에 바벨을 갖고 나와서 그 다음에 밀면서 제가 미는 구간, 그러니까 팔을 다 핀 구간에서 호흡을 뱉고 다시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때 호흡을 진짜 완전히 다 뱉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마셔서 프레스를 하는데 팔 핀 구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뱉고 마시는 게 아니라 마치 수영을 할 때 약간 평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영을 할 때 내가 공기를 한 번에 다 뱉지 않고 어느 정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짧게 푸, 파, 음, 파, 음, 파 이렇게 하듯이 어느 정도 공기를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. 내가 다 뱉어버리면 흉곽 전체가 약간 무너지기 때문에 이 몸통 전체에 어느 정도 타이트함이 유지되는 선에서 호흡을 뱉고 마셔야 합니다. 이거는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스쿼트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언렉하기 전에 호흡을 채워서 배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언렉을 하실 텐데 그렇게 잡고 나서 뒤로 갖고 나와서 다시 호흡을 마셔서 스쿼트를 할 때 이때 뱉을 때 서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다 내쉬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제가 보면은 그렇게 다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배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선에서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. 나중에 복압 잡는 게 좀 익숙해진다면 복압을 잡은 상태로도 어느 정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호흡을 쉴 수 있습니다. 물론 강하게 마셔서 잠근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다.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잡혀있으려면 호흡을 어느 정도 몸에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다 뱉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훈련을 하실 때 호흡을 다 뱉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런 운동을 수행할 때 타이트함이 길게 유지될 겁니다.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호흡을 바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살짝 덜하긴 하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락아웃을 한 다음에 호흡을 다 뱉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내가 바닥에 바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세게 쿡 내려놓으면서 내리게 되면 허리라던가 어디 다칠 일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세게 던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호흡을 써서 다 뱉어버리면 내릴 때 부상당하기 쉬우니까 호흡은 가능하면 바닥에서 뱉으시는 걸 추천합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